이런 최근 인재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 인권위는 다음 달 4일 인권위 군인권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이 없어도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훈련병은 지난 23일 부대에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졌고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.